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우수와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전후 여우수와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너네 아들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되었든 한 가정이 되었든 또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 속에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다 끝났겠지? 아니요. 이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위기든지 항상 위기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미래가 달라지고 한 가정의 장래가 바뀌고 그 공동체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19라는 표현처럼 2019년 12월 후반부에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달 정도 이러다 말겠지. 한 달 마스크 쓰면 또 다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 2년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유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모임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임비라고 있죠. 그분이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는 인류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우리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 앞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즉 그 도전 앞에 응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이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무장. 한자로 구셀무 꾸밀장. 무장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 무기로 자기를 꾸미는 것. 이게 무장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말겠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내가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 되나 어떤 걸 무장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한 것들을 잘 무장해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로 장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장착해야 될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보금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시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내 생각대로 이 땅의 방식으로 무장해가지고는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굳군하게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14절 그 전신갑주라는 게 뭘까? 그런 즉 서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라. 즉 말씀이 나를 딱 바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는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승 받아서 의로웠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관계에 딱 걸려들 수가 있어요. 위기가 닥칠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큰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이때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뭔가?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무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나? 평안 가운데 자기 마음을 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그 모든 것을 또 보호해 주고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서 그러면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무용지물 다 소멸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의 전신갑주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장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본격적인 싸움을 하는데 성도의 싸움은 기도와 간구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스타일로 내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 감동되어 찬양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깨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날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했고 예수님 멀리 따르다가 간격이 생겨서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베드로를 가지고 장난친 걸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새벽 기도에 100명의 새벽 기도 용사가 모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그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마지막 18절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저 북녘당과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기도로서 후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책전쟁 인생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여우수와 일장에서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 싸움의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의 결론이 오늘 본문인 여우수와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다 예우시는 구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두 가지 단어. 평탄과 형통. 내 인생을 위기로 빠지게 만드는 많은 인생의 험준한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모든 그런 인생의 울퉁불퉁한 것들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 뭐예요? 막힌 게 뚫리는 거예요. 형통의 반대말이 불통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 부부간의 대화 또는 재정의 물고가 막혀있고 또는 육체 건강의 혈관이 막혀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뚫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싸움의 결론은 평탄과 형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뭔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우수아가 맞이한 위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1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한 구절을 그냥 쭉 읽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급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겪는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쳤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저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우리가 백성들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어서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없어서 못 살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다가 교회를 털고 골조, 시벤트 골조를 다 올려놨는데 너무 과로하셨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셔서 한 달 만에 병원에 들어가신지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가 44살이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제 남동생이 고2고 여동생이 중3인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장례식 치르고 부조금 들어온 걸로 아버님이 약속했던 교회 건축 헌금 절반 떼어서 헌금 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전셋집 얻고 이제 얼셋집 다니면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닐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일반 대학 다닐 때라 수업을 전부 다 저 앞으로 땡겨놓고 저녁에 인천에 전철 타고 5시에 내려와서 중학교 1학년 5명 모아놓고 영어 수학 과외를 하고 또 바로 7시에 중3짜리 5명 또 바로 9시에 고1짜리 영수를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2, 3년 지나니까 7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0년대 초반에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부채가 생겼더라고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어렵게 지내던 그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들은 말 야 산 사람은 어떻게든 다 살아 다른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은 어떻게든 다 살아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결국 다 살더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이렇게 다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대신해서라도 또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다 예우시는 말씀에 스크린 말씀 올리고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분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3년 지났는데 중3짜리 여동생이 고3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노래를 조금 잘해요. 지금도 음대 교수로 있는데 그 고3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정말 미안한데 힘든 줄 아는데 교수님 레슨 한 번 봐도 안 될까? 죄송해요. 그런데 못해주는 거예요. 음대는 가야겠는데 다른 애들 다 받는 교수님이 레슨 한 번만 받으면 안 될까?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토요일 날이에요. 10월 말쯤 아주 햇살이 맑은 토요일 가을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문을 막 두드려요. 대문을 그러면서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지금 막 뉴욕에서 들어왔는데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다는 주소 하나만 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뉴욕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의 성도 한 분이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에요. 지금도 물론 큰 돈이지만 100불짜리 미국 집회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인천에 가면 이런 목사님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걸 좀 전해주라고. 전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레슨 한 번 딱 받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 라삐들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렇게 책에 쓴 내용이 있지요. 다윗왕이 전쟁을 이기고서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만드는 장인한테 내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글귀를 하나 적어와라. 그런데 이 장인이 어떤 글을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반지에다가 그걸 새겨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그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를 붙들고 여차저차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어떤 글귀를 새기면 좋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도 많이 안 해. 바로 대답한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걸 새겨서 다윗왕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기뻐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도 금방 지나가요. 힘든 것도 언젠간 지나가요. 슬픔도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시를 쓴 시인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으로.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한 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반주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입니다.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다.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새 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득하여야 할 게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간다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산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산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결코 큰 일은 없습니다. 산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모세가 죽어도 위기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죽는 건 큰 일이고 큰 위기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행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말기에 너무 지친 거예요. 교황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많은 사람이 공격하지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난 더 이상 못해. 며칠 뒤에 지혜로운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 사모님이 죽은 사람이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워있던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여보 우리 교구에 속한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부인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무슨 흉측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 부인이 정색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맞나 봐요. 그 말에 마틴 루터가 정신이 펀쩍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여전히 살아계시지. 그리고 힘을 내서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불안하게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불안해서 사람 바라보게 되고 사람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항상 의지했던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항상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줬다면 나도 상처 주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공백도 넉넉하게 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캐스팅 어떤 사회에게 헌신하실 건가 그거 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겠다. 놓치지 마세요. 왜? 내가 놔도 하나님의 일은 지장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모세가 죽어도 공백을 놔두지 않으시고 여호수화를 통해서 메꾸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주시기 때문에 다 풀어가고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시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그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불어. 함께 그런 뜻이에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화에게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좀 여기서 잠시 쉬고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안 되겠다. 좀 뒤로 물러났다가 전녀를 정비하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주춤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참 위기지만 다 걸러지는 시간이에요. 걸러지는 시간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뚝 서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히려 경쟁자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되라. 우리 지난주에 예언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많이 부응하고 좋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자기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내가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들이 사명은 감당 못하고 자기끼리 예루살렘에서 복작복작거리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채찍이 로마예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 박살을 내면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사명 감당하러 다 흩으신 거예요. 오늘의 위기도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 위기를 헤쳐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안목을 갖고 봐야 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알콜 중독자 술주정병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술주정병이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여튼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아들이 다 컸어요. 한 아들은 아주 훌륭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금주운동 캠페인을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한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닮아도 닮을까 아버지를 떡 닮은 알콜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금주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이끌게 되었습니까? 이 단체를 이끌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콜 중독자 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콜 중독자가 됐냐 그랬더니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답은 똑같아요.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도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을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절망의 변명거리로 삼느냐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환경이나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착각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은 음식으로 치면 재료입니다. 재료. 그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질 좋은 스테이크 고기가 있어요. 고기 구울 줄 모르는 초짜한테 맡기면요. 그 맛있는 스테이크도요. 육즙 다 빠지고요. 그냥 다 타가지고 찔겨서 못 씹어요. 그런데 아주 솜씨 좋은 셰프한테 맡기면요. 그거 다 해서 구워내면요. 녹아요. 녹아. 씹을 것도 씹혀서 녹아서 넘어가요. 똑같은 식재료이지만 어떻게 다르느냐가 달라지듯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환경을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난 걸 원망하고 누구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돼요. 그 마음부터 달라져야 행복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답도 역시 2절에 나와요.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더불어 일어나.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불어 함께 그 위기를 헤쳐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거.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정작 믿음이 필요한 위기를 만나는데 믿음 실종.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았던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사랑 행방 불명.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고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함께 똘똘 뭉쳐도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든데 그 위기를 만나자 모래알처럼 뿃뿃이 흐트러져버리니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우수아가 아무리 유능해도 가난한 땅을 혼자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똑똑한 지도자보다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 리스트인 제임스 레스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활짝 꽃피우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국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 겸손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난 분들만 있는 공동체는 싸우다 끝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가 진짜 강한 공동체.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어떤 곤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의 손에 들린 야무지 물멧돌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제수학원에 그 교실에 학급 급훈이 걸려 있어요. 그 급훈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뭉치면 죽는다. 제수생 학원의 급훈이 뭉치면 죽는다. 맞지요. 제수생들이 뭉치면 뭐 하겠어요? 공부하라고 딴짓 하겠지요. 여러분 제수생은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뭉쳐야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올 때도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뭉쳐야 돼요. 왜? 한몸이기 때문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불구가 됩니다. 여기 하나가 잘려 나가면 과다출혈로 다 죽습니다.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줄 하나는 뚝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삼겹줄 세겹줄이 되면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짝을 맞추어서 똘똘 뭉치면 강해져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면 어떤 한 가지는 잘해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그 하나만큼은 잘 막아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뭉치면 이 일은 이런 사람이 막아내고 저 일은 저런 사람이 막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해요.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것이 무식이? 이게 뭐냐고 이것이 무식이? 이런 말을 잘해요. 경상도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게 뭐고 또 전라도 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거시기 근깨이 거시기 근깨이 이런 말을 써요. 한국전쟁 때에 이 부산의 피난민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때의 함경도 분이 어떤 이상한 물건을 보고 이렇게 경상도 사람에게 전라도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무식이?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근깨 거시기를 잘 안 해요. 옆에 있던 경상도 사람이 거시기가 먹고 함경도 사람이 먹고가 무식이? 부산 사람이 무식이는 또 먹고 전라도 사람이 거시기가 그랑께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투리만 쓰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투리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사투리를 내려놓으면 소통이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같아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의도도 같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알아요. 성숙은 다른 것도 포용할 줄 아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교회에게 말씀드리죠. 비빔밥 같은 교회 되자. 비빔밥 식재료 중에 당근 색깔이 얼마나 고와요. 그거 싹 다 모아놨어요. 또 호박 애호박 탁 해서 탁탁탁 쓸어서 더 모아놨어요. 또 고사리 탁 해가지고 삶아서 모아놨어요. 그런데 당근이 아이고 우리같이 우아한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칙칙한 아이들하고 못 놀아. 그러니까 고사리 아이고 니 잘났다. 니네들은 식감도 별로야. 우리 고사리 씹는 맛이 있어야지. 또 애호박은 우리는 청순파야. 여리여리 하면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비빔밥이 맛있으려면 태양초, 고추장 탁 한 숟가락 듬뿍 넣고 막 비벼서 그냥 우거우거 먹어야지. 성령의 불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학벌도 다르고 재산 정도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고향도 다르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맞춰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맞게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남편도 못해. 아내도 못해. 그래서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절대 만족이 안 돼. 성숙한 사람은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주고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면 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난한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할 줄로 압니다. 자동차 바퀴 어떤 특수 자동차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을 수 있어요. 또 뒷바퀴가 크고 앞바퀴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좌우 바퀴는 항상 똑같아요. 다양한 사이즈의 바퀴들이 있지만 질서 있게 한 줄로는 있지만 이 양쪽 좌우의 바퀴 사이즈가 다르면 왼쪽 바퀴가 작고 오른쪽 바퀴가 크면 엑셀을 밟을수록 작은 바퀴를 축으로 뱅뱅뱅뱅 돌기만 해요. 뱅뱅뱅 돌기만 해요. 다양한 사이즈의 바퀴가 있지만 한 방향은 여기서 같이 가야 해요.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모세가 죽는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모세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죽어야 큰 일이지 모세 죽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다 신의 한 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모세 죽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여우수하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내려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신의 한 수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일 내려놓은 나만 손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로하는 자이니까 이 사명과 직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세는 죽었어도 가난을 향한 행군은 계속되더라. 이 코로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보금 행진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모세가 죽는 건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물리치고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했다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명감과 책임은 내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야겠다. 여우수와의 영성. 내가 모세의 뒷자리를 대신해야겠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여우수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더불어 내가 여우수와란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여우수와의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지도 모르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수도 있으니 이거 아멘하면 안 되지 여기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수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로 되어 있어요? 과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땅에 있지만 믿음으로 저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지만 믿음으로 저 가난한 땅을 이미 취한 것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아직 가난한 땅에 안 들어갔는데도 소유권이 내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평탄과 형통이 보장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네.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신다네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면 됐지 뭐. 이것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7절일 뿐이에요. 7절. 7절과 8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네. 코로나가 왼쪽에서 밀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른쪽에서 밀어요. 좌로 치우치면 안 돼.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쓰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감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서로 맞추어가며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복들 주었노라. 가난한 땅 우리에게 주시고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